가운데끼리 2등분 하지? 네. 키를 맞추는거지? 8이고 얘는 7 0 4 0 밑변이 3이고 9 니까? 네. 이게 9지. 전체 너리비는 8에 3 더하기 9는 10이니까. 그러니까 이 놈이 24가 되면 되지. 1의 높이가 8이고 밑변이 얼마? K-4 높이가 얼마? K 4니까 얘가 6이지. 네. 그러니까 K는 5나왔나와. 5 이 손이 10 10 10 11 16 22